다음에 드리자드린 곡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노들버스팅 마지막으로 하는 날 말고 오늘 그 여의도하고 여기 노들섬하고 방탄소년단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러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아미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 선곡이 좀 미쓴인데? 나 오늘 여기 BTS 10주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 노래 준비해왔는데 아무도 아미가 아니면은 나는 누굴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냥 불러볼게요 제가 아미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오늘 10주년 페스타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진행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뭐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밤 10시에는 불꽃축제를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기 한강대교에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모두 그 저 사실 보라색 옷을 입고 해야되나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왔어요 그럼 너무 신경 쓴 거 같은 거 같아서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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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버터라는 곡이었습니다 짧고 짧게 한번 아미가 되는 마음으로 불러봤는데 괜찮죠? 제가 사실 이거를 버터 나왔을 때부터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버터가 이제 좀 이렇게 군대들 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방탄소년단에게 감사드리고 전역 잘하셨으면 좋겠고 군생활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뭐 들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군대 안 가신 멤버들도 이제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